이 중간에 꺼졌어 이게 중간에 꺼졌어요 근데 이거 원래 노래 틀면 안 되는 거였나? 저장을 하면 안 되는 거지? 아니 이거 끝나면 저장을 누르고 싶었는데 그냥 강제 종료됐는데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때문에 꺼진 거 같아서 마지막은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또 중요하니까 완전 모르고 있었네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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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 되면 자동으로 꺼져 안녕 와 진짜 나 많이 배워간다 다음엔 좀 주의해서 할게 1시간이 채워지긴 한 거구나 저녁 저녁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다고요 휴가 나와서 잠깐 켠 겁니다 시계 소리가 들린다고 시계 소리가 들린다고? 저기 뒤에 있는데? 그치 노래 틀어도 되는 거지? 안 되는 거 아니지? 반말 라방 어때? 내 맘이야 이게 밑으로 갈수록이 아니네 어디야? 집이야 어디야? 집이야 아 그러면 처음에 노래 틀었을 때가 엄청 뭐랄까 엄청 소리가 컸겠네 노래 소리가 시계 소리가 잘 들릴 정도면은 되게 컸을 건데 마법의 소라 고동님은 또 언제 오실 예정인가요? 그러게 요즘에 안 해가지고 또 조만간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? 휴가를 나왔으니까 몇 시에 일어나는 거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눈 뜰 때 일어나면 되죠 눈 떠지면 제가 영상이 한 번 끊겼으니까 5분까지만 할게 내가 노래 부르자고? 뒤에 피규어? 피규어도 있어요 후드 모자 한 번만 벗어줘요 오케이 한 번만 벗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한 번만 벗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한 번만 벗어드리겠습니다 됐어 퇴근 못한 야근러 화이팅 퇴근 못한 야근러 화이팅 퇴근 못한 야근러 화이팅 그리고 할게요 퇴근 못하는 야근 한 번만 두 번째 스펙 funk 퇴근 Click 그리고 1분 남았다 너무 졸려 1분 뒤에 종료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포토매틱 그 사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때 저는 찍고 올리고 갔는데 만족스러우셨는지 뭔 소리야? 근데 한 번 켰는데 지인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네 다 안 자고 뭐 하는 거야? 한 번 더 끊고 5분 더 가자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 이제 여기서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나 피어싱 했어? 피어싱은 어디다 했어? 나 원래 있는데? 간다 하면 또 쿨하게 보내주지 나는 이제 자러 갈게요 재밌었어 또 봐요 잘 거야 다들 잘자 다들 잘자 안녕